2화 품절 다음 강렬 가을뜬 이야 우리 팀 좋아 좋죠 조합좋죠 낯설다 조합이 낯설지만 정말 좋을 것 같은 조합이에요 좋은데 어... 바스 가 오... 가스 어그로 보여줘 어 나쁘진 않겠네 하는기면 그냥 가자 꿀잼 가기는 전쟁에 유튜버로 나가는데 아우 바스! 바스 좋죠? 바스 지키기 조합 오키오키 제가 메인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는 겐지하고 트레이서 따겠습니다 윈스턴하고 방병만 깨주시면 아 겐지! 겐지 로드옥 2층 동굴 겐지 로드옥 2층 동굴 자리아 부조아 자리아 자기 실력 빠졌고요 로드옥 2층 동굴 그레 빠졌고 맥클이 있네요 맥클이 겐지 맥겐 아나 수면치 빠졌고 쏘아주지마 겐지 개피 겐지 힐 들어간다 아 맥클의 컷 아 맥클의 컷 겐지 부조아 나이스 안돼 이리 안들어와 여기 있어 여기 주유소 안에 주유소 안에 자리아 부조아 저거 로드옥 안되지 안되지 우리 바스가 메일인데 바스 죽으면 안되지 저거 로드옥 얘네 딴거 안들어오나 진짜로 벙클은 안될텐데 어 살려줘 겐지 부조아 안붙었음 붙이고 싶었지만 자리아 2층 올라왔고 애들 2층 동굴로 많이 올라오네 2층 동굴에 로드옥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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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내려오면 안되는데 내가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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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로드 개피 로드 어떻게 떨어진 자리아 바스 지켜 통 왔어 오케이 오케이 바스 하나 봉 바스 하나 봉 방대 왜 틀고 방대 왜 틀고 다 빠졌어요 왜 틀고 방대 왜 틀고 방대왕 방대왕 자리하고 있을거에요 아나 2층 올라왔어 잠깐만 나 죽겠다 아나 왼쪽 아나 수면층 빠졌고 우리 바스 잔다 바스 꿀잠 잔다 로드 2층 동굴 로드 그래 빠졌고 어 우리 핵심 딜러 바스 죽었다 디에 리퍼 디에 리퍼 리퍼 다운 좋았어 좋았어 아 저거 내 건데 아 이거 POTG 나오는 각이었는데 아 아 내가 하고 우러봤네 바스 지켜 우리는 바스야 로드한테 끌리시겠다 실도 없으신데 로드 그래 빠졌고 로드 그래 빠졌고 아 석양 뭐야 어디야 로드 보좌 석양 명이 어디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하하하하 하하하하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저 자리하고 있어요 자리하고 초월 있어요 초월 가지고 내 지켜드림 바스님 올라가요 바스님 올라가요 너무 높게 졌나 리퍼 뽕 리퍼 뽕 겐지 반사 빠졌고 초월 우리 바스 사귀어야 돼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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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공 제대로 들어갔네 음 좋아 좋아 아 아나 그거 아냐공의 아나 2개 점수 0 0 0 0 0 0 0 0 0 5 5 0 0 하하 얘네도 왠지 쓸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왜냐면 쟤들도 그래도 막아야되잖아요 메이는 메이 나올거같은데 메이 옴닉이야 치킨은 좋아 갈까요 다시? 그래도 되구요 뭐 공격이라서 딜러도 나쁘지 않아요 메이 나오면 힘들수도 있어가지고 딜러있는것도 좋아요 우리가 저 코너를 못돌까요 저 코너만 돌면 저희 게임이기 저 코너를 못돌까 55미터거든요 밀기만해도 코너까진 가잖아요 그니까 상대 주유소 위에서 못막음 주유소 내려와야되 막으려면 무조건 밀기만해도 간대 우리 박스용으로 상대 방벽 깨면 끝남 그럼 게임 끝나 옴닉이야 옴닉이야 우리 공격 시작 공격 시작 전방에 가장 큰 무기는 있네 상대조가 좀 기대되는데 칸저우 나 이런거 나올거 같은데? 포기? 포기하거나 아니면 맞바스티언 무조건 할거 같은데 맞바스티언 아니면 변수가 없어요 잘못 차단하셨는데요? 옆이 좀 푸셔야겠네 수업이 너무 웃기다 겐지 나왔는데 수빈 루슈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2판 끝나고 차단 육빈이 잘못 차단 들어간거였네 상대는 박스 없는데? 상대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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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가 안돼 한조 따옴 어 펑스 죽었어 아나 다운 겐지 붙잡아 겐지 다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먹었습니다 아나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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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 아 안쟁이 님 저기 돌아가서 아나 겐지 아나 다 땄어요 하하하하 하하 1대 0 바로 돌리면 멤버만 쟤네 만나겠는데 네. 제가 풀어 드릴게요. 맞아. 너무 잘하겠다. 너무 위험하다. 요피님. 제가 풀어 드릴게요. 바스트 떴어. 근데 방금 방금 보기 아니었어요? 방금 보기였던 거 같아. 나봐 스킬이 걸려 저거. 나도. 스킬이 걸려. 아 졸라 웃기네. 차단 어디있지? 숨겨진 사용자는 있는데. 사단된 사용자는 없는데? 잠깐만요. 흠.